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제2회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첫째 과목 연소공화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폐혈 해소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묻고 있죠. 폐혈이 나온다. 그걸 해소하면 좋죠.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그렇다고 부태혈 폐혈의 증가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다 연구한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좀 미련한 일이 되겠어요. 폐혈의 해소의 증가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다. 오히려 이걸 감소시키는 게 좋은 거죠. 폐혈의 감소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말이 맞지만 증가 아니다. 두 번째 보시면 폐혈 해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폐혈의 양, 질, 이용 가치 이런 걸 검토하는 거죠. 그리고 폐혈 회수 방법, 이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요. 황 2kg을 갖다 완전 연소시켰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산소의 양은 몇 세조곱미터일까? 이렇게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황 S의 원자량은 30이다라고 괜히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거는 알려줄 필요가 없는데 아마 2번 문제가 좀 어렵다 생각했는지 친절한 척하고 있어요. 문제가 이게 문제 출제된 거 이번에 했을 거를 보면 조금 의도적인 게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번도 어려웠는데 쭉 보시면 7번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7번, 2번, 7번이 그렇고 하는데 그러니까 2번, 7번 말고는 또 되게 무난해요. 무난한데 어떻게 또 읽다 보면은 또 과잉하게 친절하게 보이는 문제가 가끔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이게 뭐 생명체도 아닌데 자, 3번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산소 양은 묻고 있네? 그럼 황이 연소 반성식은 어떻게 해요? 황 S하고 O2가 만나서 너무 쉽네? S, O2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필요한 산소량은 얼마예요? 황 2kg이네? 황 2kg 이렇게 하면 32로 나누면 32분의 2kg 32분의 2kg라는 얘기죠. 32분의 2 몰트가 그러니까 32분의 2kg몰이에요. 2kg몰 최적으로 그러니까 1몰은 22.4L니까 그래서 32분의 2 곱하기 22.4 하면은 그 값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 뭐 하셔야 되고 안 해도 되고 보기상에 이제 여기 1이니까 이걸 다 쓴 거고요. 1몰의 부피는 22.4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1.4 1.4 3제곱 미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거죠. 쉬운 문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갑니다. 자 다음 가스 중에서 저의 발열량이 가장 낮은 것은 100줄 per kg 해서 수소가 얼마냐 120.5다 메타는 얼마냐 50이다 일산화탄소는 얼마냐 10.2다 에탄화는 얼마냐 47.5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저의 발열량이 가장 낮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매연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통풍력이 통풍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통풍력이 부족하면 매연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연소실 온도가 높다. 연소실 온도가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죠. 낮을 때 낮을 때다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세 번째 연료를 너무 많이 투입했을 때라든지 공기의 연료가 잘 혼합되지 않을 때 이럴 때 매연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게 정답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연돌에서의 배기가스 분석을 했더니 CO2가 14.2% O2가 4.5% CO가 CO는 안 나왔다. 자 이럴 때 탄산가스 최대량 CO2 맥스 퍼센트는 어떻게 되느냐 CO2 맥스 퍼센트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 CO2하고 O2 이거 안 나왔다. 이거 두 개만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시겠어요. 21 곱하기 CO2 퍼센트 21 빼기 O2 퍼센트 그래서 하면 21 곱하기 CO2 14.2 그리고 21 빼기 O2 4.5 이렇게 하면 되죠. 계산하면 약 18 욕하는 것 같지만 저기 3번 18 있네요. 18% 다 이런 것입니다. 5.5 6.6